안녕하십니까 지금 뜰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땀이 비질비질나네 아주 야 까마귀 그만 가버리네 일 좀 시키려고 했더니 결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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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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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쭉 제가 전체적으로 다 심어놨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옆에는 금낭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. 일단 미끄럼을 사다가 전체적으로 다 주고 우리 해양목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. 세상에 금이야 오이야 제가 얼마나 정석을 들여서 바꾼건지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